BITTER FUN! 둘 셋! BITTER! 안녕하세요, 우리의 정이입니다. 우리는 don't stop 비켜라 비켜 요정은 막을 수 없다 반짝 빛나는 놀이 들었어 비켜라 비켜 끝까지 간다 don't stop 2. Drip and drop 떨어지는 내 길이 Drip and drop 다시 날 여기로 Show me your eyes and give you my love 난 네가 좋은 걸 love you forever I'm beautiful and I'm telling you Thank you Thank you Metal 따라 걷지 물들어가는 내 맘은 널 노래해 채워줘 눈을 닿지 못하게 You will fall So just you will fall 안 돼요! 그리고 꽤 어렵네요 하하하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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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오래된 애가 어 이거 안 해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 패스! 패스! 지가 오지만 포켓몬이다! 포켓몬 아 나 포켓몬인데 하나 둘 셋 뭐야 얘 뭐야 땡! 땡! 삐삐 선배님 하나 둘 셋 큐티 파티 막내줄 큐티 파티 막내줄 큐티 파티 맛있어 다 먹고 있어 뭐 먹을까? 피자 피자? 무슨 맛 먹고 싶은데? 베이컨 베이컨? 저는 모든 멤버들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나이가 부럽고요 쇼 형이 진짜 막내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뭐 해야 되지? 어린거.. 아니 생각은 어리지 않아요 되게 진짜 맏형 같고 되게 다 똑같이 잘 챙겨주고 하는데 뭐.. 활동할 때 이제 애교나 그런 거 할 때마다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레카메라예요? 롤레카메라 생일 축하합니다 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우와 너무 큰.. 벌써 너무 큰 거 같은데 대박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가운데 말고 앉으셔서 이렇게 내면 돼요 네 출발! 렛츠고 어머! 말도 안 돼 나 어떡해 대박 야 시원아 대박이야 이거 안나와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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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하지마 두 번째 할래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갈게 맞혀니까 고기 리알이요 잘해 아 아 리알이요 무서워요 야 리알이요 우 우 우와 우와 와 와아! 준혁! 데뷔해서 비치니 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찐이고요 지금 진짜 찐 아침입니다 Stay to your dumb light Stay to your dumb light 우린 너무 사랑해서 아니 내가 사랑해서 나는 너무 착각했어 현실을 Why don't you 인정하긴 싫은걸 Why don't you 보낼 수가 없는걸 이 감정은 White Sugar 내가 내 지혜에 들어선 순간 입에서 너만이 넣어버린 Sugar Baby want it You're like sugar You're like you're like sugar Sugar 이 머리를 뒤치고 떠봐도 뒤돌았다가 되돌아봐도 너뿐이잖아 정말 너 Honey it's you 내가 심장이 딱 말해주는걸 틀림없잖아 네가 주민걸 인생들아마 전부 걸어라 Honey it's you 뭐야 이거 뭐 하는거 이거 이거 해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중혁이 형? 오 오 약간 의외해요 그런 필리 있었어 근데 중혁이 형 안 그래도 잘 제가 잘 못 듣는 제가 못 듣는 게 있어서 다 제가 저를 하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애초에 여긴 안 들리니까 아 애초에 안 들리니까 입모양을 맞추니까 어차피 애초에 사실 중혁이 없고 오 오 왜냐면 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 평상시에 애초에 안 들리는 안 들리는 산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원래 우리 휴대폰 이런 거 없어가지고 나가면 다가 놀고 있었는데 나 진짜 딱 우리 세대라고 하기도 웃긴 한데 우리까지 진짜 막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동생들부터는 나가면 다 핸드폰 하고 좀 안타깝긴 한데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응 집 안 나오고 자 씨 화이팅 잡 오 오 Let's go! Junião! 패배로지 막내를 막내를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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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봤다 네? 오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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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실버컵 네 지금 KBS 가열 타툰의 산옥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여기 미래예고의 반장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또 책임지실 건지 아 근데 제가 반장이 해야지만 애들을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또 텐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조금 통제한다기보다는 같이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우 좋아좋아 도연 도연 Er 아휴 시작 우와 저는 풍선이 부풍되는 중인데요 PB 홀 아우 형님! 나? 저거 저거 뭐야? 뭐야 너 무슨 마법사 같아 아 이거? 에이 하나둘씩 타지마 그냥 여기다가 책상에 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고 필통으로 책상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승을 먹고 왜 이렇게 안 치우는 거야 공부 안 했어? 얼른 공부해 벌써 지금 밤 몇 시야 이게 너무 무서워 여지껏 유튜브만 보고 있었어? 가라앉히다 아주 공장 안자 공장 안자 또 있어야 돼 이거 진짜 끝까지 진짜 진짜 또 나와러 보셨는데? 뭐 어때? 오 다 보셨네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촬영 끝났어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가 저희 둘 밖에 안 남아있긴 한데 저희 둘 밖에 안 남아있긴 한데 근데 엄마는 이제 고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소통이 왔다고? 응 여러분 고민할 얘기도 없는데 이제 딱 그때 도현이 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뭔 말하고 그걸 이제 엄마 자리를 도현이 형이 대신 채워준 거 같아요 제 옆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했군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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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덩동적으로 바지도 조심해야 형 하다 안을 수 아직까지 아닙니다 형의 아끼는 바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끼겠네 브레이닝 님이요, 님이요. 그럼 이제 제가 도현이 형한테 어필 한 분을 뽑겠습니다. 바로 주적 씨입니다. 나이스! 박지영 귀엽다. 오, 시원님 마법사야? 어, 뭐야? 방금 뭔데? 이 무슨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난 몰랐어. 어, 뭐야?! 아이고, 아니 해봐! 아니 해봐. 아니 진영이 춤추는 거야. 나 잘하는 거야. 아니 해봐. 춤추는 거야. 아니 해봐. 아, 아, 아. 아. 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날 이 방송에서 1위로 한 아티스트의 이름과 노래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날 최고로 긴장한 날이고 바지 터진 날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저날 바지 터졌었는데. 네 지금 날씨가 좋아요. 근데 저 나우분들은 좋아요. 인터뷰 왔는데 인터뷰 왔는데 아니 늑대는 없어. 이게 아니네. 저 일단 두 장만 바꿔. 두 장만 바꿔. 두 장만 바꿔. 아 못 마르라. 여보세요? 저 가도 돼? 그ajo. 뱃삼? 하하. 그치 먼저. 여투명zur. 기생. 미션. 나. 나 먼저 일단 드시고요. 뗄 수 있어요! 이거 딱 하나 하자! 응, 그럼. 통화 어디 있지? 바퀴.. 어머어머. 다 한 번. 다 한 번. 이거 봐. 아하하하. 아하하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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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쥐인님, 생일 축하합니다 선현, 언제부터 줬어요? 진짜 큰 줄 아는데... 카멜! 세팅해 줘야죠 뭐라고, 나라고? 맞아, 작사, 작곡, 카멜 할 수 있어 이번 아월턴의 타이틀곡 드리브앤드라면요 UK 가라즈부터 트랩까지 지금 가장 트렌드한 장르들을 모두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작사 작곡을 너무 싹싹하게 잘하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재필이가 그렇게 카일 학생 칭찬을 많이 하던데 잘생기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한다고 아주 칭찬에 자자해 에그타르트는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제발 3개밖에 없어요 에그타르트 탐스러운 에그타르트 진짜 안되지 잠깐만 쎄한 사람한테 썩쏘 정답! 카일이 맛있게 간식을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 아이돌 찰떡 갈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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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케이크 하나 둘 셋 넷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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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연막조리 자리에서 일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눈을 주면 안 돼 또 시작되는 눈물 또 사랑은 손짓한 당근한 눈빛 아찔한 그리 아찔한 그리 아찔한 그리 아 진짜 아아악 주인공 주인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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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손가락 이거 빨리 해 이거 빨리 해 이거 아아악 우리 동표가 이런 것도 않아 동표야 불닦은거죠 불닦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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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표야 미안해 아 잠깐만 동표 어디갔어요? 여기 옷 갈아입었네요 아 뭐야 아 진지하게 알아듣지 진지하게 볼게요 우리 동표 이치 선배님의 로꼬 네 현아 던 선배님의 빙빠 정답 와 권은비 선배님의 도 정답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strategies 귀엽다 요 아 prereq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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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를 이렇게 싫어 하셨어요 아 cd 너무 좋아 하죠 어 너무 싫어 하는데 발을 담갔을 때 모든 회사라는 건 그래 멀리서 봐야지 이뻐 보이고 멀쩌보이던 거 아 일단 것만 벽 같애 원래 근데 뭐를 이렇게 잘랐다는 것은 보통 애가 아니다 이 친구도 사실 회사에서 저를 포기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데리고 있었는지도 꽤 됐고 그 애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가지고 얌마 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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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만 받고 카톡 내용 공개 불가능 가능 그러면은 유튜브 시청 기록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때 아이돌 영상들 밖에 안봐 가지고 와 아 아 아 아 아 왜요 뭐 가지게 처리 하자 이 사람이 함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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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제발 제발 시험 시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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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선 lions 도전 요새 새벽에 가끔씩 이상한 소리 들려와요 이어폰을 끼고, 에어팟스 끼고 있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와요 안녕 안녕? 안녕?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런 소리가 되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꿈을 하고 싶은 멤버가 시영이 왜요? 시영이 시영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정답! 드디어! 좋은 것 같다. 귀가 안 들려요. 오늘 리안이 형 생일이라서 이렇게... 저 7명이 나아 분들과 콘서트를 하고 그런 미래를 꿈꾸고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칼질하면서 멤버들끼리 어? 너 그때 표정 좋았더라. 약간 그런 담소로 나누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호박하나? 네. 결론은 주영님이 힘들면 언제나 저희한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 혼자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겠어요? 주영님의 힘듦을 제가 없애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즐거운 곳을 찾아 그 힘듦을 잠시나만요. 잠시나만 기회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소원을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기념 하이브리아 하나, 둘, 셋! 알아들었어. 어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없어. 너무 따진 거 아니야? 너무 따진 거 아니야? 야야야! 야야야! 왜 모르는 거야? 일본에 계신 나와분들한테 먼저 저희의 새롭고 큐티하고 섹시한 모습을 준비가 안 되겠어. 준비가 안 되겠어. 위빈. 넌 그것도 못 해야 돼. 그게 뭘 어때? 이 순간에 네 자신을 러블렉. 찬이의 사라져 만나. 김아훈, 테라디, 환나. 반찬 아메리찬이잖아. 나나나. 미안해. 이건 적은 레몬 주스, 어서 주세 내 꼭 신비로 매직 주스를 넌 넘친 뿐 같은 맘. I want it, 숨 막힐 듯한 눈빛 눈을 스윗해 주제봐 넌 you and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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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berry lips so shiny 떨리면 piece of light 내게 넌 눈붕신 I got the juicy juicy We have to feel so fresh 뭔가 좀 서툰 느낌 근데 멈출 수 없지 You got the juicy juicy Following y'all 개그va 해가지고 벌벅 디저트 offic 8부 8개가 있는데 정말 얼마라고 보복이 돼요 보복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두 번째, 스태프 형과 브랜드 대상 부문 하나씩 읽어볼까요? 핸드폰 한 번만, 제발요 손 벗겨야 돼 제발요 한 번씩 안 와, 일단 형들 착한 거 적어주세요 형이 아까 너무 막아서 미안해 그럼 이제 벌칙은 일단은 동표 형품 정말 귀여운데요 점을 찍은 거 같아요, 볼에도 귀엽습니다 저희 늑대 리더 멋있죠? 늑대 리더님 늑대 같네요, 정말 머리색도 그렇고 패션도 저희 타일형 되게 멋있어요 의상도 진짜 멋있어요 진짜 3명입니다 멋있네요 연습생 혼자 있을 때 하면서 되게 위로 많이 해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되게 저희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아주 정말 대단하고 좋은 형입니다 1집 활동이 되게 재밌었고요 되게 열심히 열심히 재밌어 잘하네요 그렇지 뽀뽀 주님 사실 좀 웃긴게 상민이 형이랑도 하고 혼자 할 때가 있는데 혼자 할 때 되게 혼자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놀랄 정도로 되게 아무 말 대단체로 하죠 준혁이 형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진짜 한 3일? 3일 하다가 바로 야식을 먹더라구요. 준혁이 형 뭐 먹고 싶은데요? 너의 사랑. 맨날 주잖아요 제가. 공주. 어제도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냥. 형도 주잖아요. 예? 공주 줬어? 맛있게 먹던 데 그때. 아 방금 그거 인정. 이거예요? 네. 이걸로 하면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불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